몇백년 전, 검은 이단자에 의해 생성된 대륙을 가로지르는 장막 이로 인해 라부카라는 국가는 절반으로 나뉘어 권력이 약해졌고 아래는 슈왕과 그리고 위로는 피에르다라는 국가와 대립하게 됩니다 장막 안엔 괴수 볼크라들이 득실됐지만 라부카에겐 횡단이다는 수단 밖에 없었고 장막을 없앨 수 있다는 전설적인 존재인 선서머나의 등장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장막으로 인해 부모를 잃어 고아원에서 자라게 된 알리나와 말 둘은 혼혈이었기에 극심한 차별을 받으며 성장했고 그로 인해 서로에게 없어선 안 될 관계가 되어갔는데 이후 말은 일반 병사인 트레커가 알리나는 지도 제작자인 가토그래퍼가 되었죠 또한 이곳엔 바람을 다루는 스쿼러 불을 다루는 인페리닛 등 다양한 그리사 역시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알리나와 말이 처음으로 장막을 횡단하는 날 장막하는 어둠 그 자체였고 이내 볼크라가 등장하는데 두려움을 참지 못하고 불을 지피는 한 병사 그로 인해 그로 인해 그땐 그땐 그는 볼크라에게 잡혀버린 말 용기를 내 그를 구해주는 알리나 동료들이 학살당하는 모습에 절망한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밝은 빛을 뿜어냅니다 장막의 반대편에서 대기 중이던 웨스트라부카의 칠라탄 장군 그 순간 선박의 탑승자였던 알렉세이가 달려나오죠 같은 시각 이스텔 아부카로 휩쓸려 돌아온 이들 알리나는 곧장 사령관 킬리건에게 빌려가는데 그녀가 빛을 불러냈다는 소식에 그녀의 능력을 해방시켜봅니다 본인도 몰랐지만 알리나의 정체는 전설 속 선서머너였던 것이죠 그녀를 리틀팰리스로 옮기라 명령한 킬리건 알리나는 말과 함께 하고 붙어 말해보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죠 알리나! Stop! 알리나! 한편 돈만 주면 어떤 일이든 자행하던 크로우 클럽의 수장 카즐 웨스트라부카에 위치했던 그는 한 부호의 의뢰를 듣게 되는데 단독으로 일을 따내기 위해 곧장 드리슨을 찾아갔고 드리슨은 놀라운 인물을 보여줍니다 드리슨은 놀라운 인물을 보여줍니다 타인의 심장을 조정할 수 있는 하트랜더 때문에 장마가 안에서 있었던 모든 일과 알리나의 이름을 풀어버립니다 알리나의 이름을 풀어버립니다 이에 카즈는 몰래 장막을 횡단하는 것으로 유명한 인도자를 찾아갔고 그렇게 천재사격가 제스퍼 뛰어난 노적 이네즈 그리고 이들의 리더 카즈는 인도자의 비밀기차를 통해 횡단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쉽지 않은 횡단길 결국 끝이 다가오는데 그 순간 제스퍼의 활약 덕에 겨우 목적지에 도착하죠 그 시각 리틀팰리스로 이동하던 알리나 그런데 갑작스레 시작된 적들의 습격 계속된 공격에 알리나 역시 끌려 나오게 되는데 그때 길이거니 단숨의 적을 두동강 내버립니다 사실 검은 이단자의 후손으로 어둠을 다루는 능력이 있던 키디건 알리나는 그 이 호의 아래 리틀팰리스에 도착하는데 호사로운 밤까지 하사받으나 호사로운 밤까지 하사받으나 호사로운 밤까지 하사받으나 호사로운 밤까지 하사받으나 이 모든 건 마리 곁에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말 역시 그녀를 그리워하고 있었죠 이제 왕국의 집중 케어를 맡게 된 알리나 외형을 변화시킬 수 있는 테일러 제니아의 도움으로 꽃단장을 하고 드디어 왕족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녀의 능력을 모두 이 앞에 선보입니다 큰 환대를 받는 알리나 하지만 몇몇 그리샤들에겐 질투의 대상이었고 그녀는 이런 서름을 마르게 편지를 보내며 풀어내죠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도서관으로 향한 알리나 그때 처음 보는 남자가 등장하더니 꿈에 나오는 사슴과 그리샤의 전설에 대해 말해주는데 유 그녀를 원로 그리샤 바그라에게 인도합니다 알리나 알리나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훈련을 책임질 인물이었죠 한편 매일매일 편지를 쓰며 알리나의 답장을 기다리던 말 하지만 그녀의 답장은 도착하지 않았고 웬 상상 속 동물을 잡아오라는 명을 받게 되는데 알리나의 그림자를 알아본 말 그는 곧장 출격 준비를 하죠 선서머로서의 부담감을 덜어놓는 알리나 이에 키리거는 본인 역시 똑같은 전차를 밟았다며 그녀를 위로합니다 아름다운 유형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녀를 그녀의 réflex 유형에 대한 질문을 말해주시기 시작합니다 또한 본인만큼은 언제나 그녀의 편에 서겠다 약속하죠 키리건의 응원에 힘입어 다시 훈련에 매진해보는 알리나 그 순간 알리나는 과거 속으로 빠져들었고 어린 시절 말과 헤어질까봐 일부러 그리샤 테스트에서 떨어졌던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후 바그라이 백복과 웨스트 라브카의 질라탄 장군이 독립을 위해 반란을 준비한다는 키리건에 말해 모두를 위해 각성해야겠다는 마음과 함께 드디어 한 단계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이 자신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본인 역시 과거를 떨쳐버리기로 마음먹죠 이런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수색에 집중하고 있던 말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던 이때 이웃 국가의 괴한들에게 기습을 받게 되고 동료들과 이들을 저지해보는데 그 순간 쏟아지는 총알에 정신을 잃고만 말 동료들이 비명했게 겨우 이들을 처리하죠 그런데 그의 눈앞에 등장한 전설 속 사슴 이후 말은 겨우 부대로 복귀하죠 한편 오늘은 알리나의 능력 시범식이 열리는 날 알리나는 앞으로 키리검과 같은 검색 옷을 입겠다 했고 이에 제냐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는데 그런데 바드로 이장에 니틀 팰리스에 잠입했던 카즈 일행 그는 알리나의 이타리실이 숨겨져 있다는 걸 발견했고 이를 일행에게 공유하는데 이에 인도자가 나서봅니다 드디어 썬 서머너로서의 위치를 완전히 받아들인 알리나 그녀는 자신을 성장시켜준 키리검에게 묘한 감정을 느꼈고 이제 둘의 관계는 한 단계 발전하죠 그리고 잠시 후 시범식이 시작되는데 그녀의 능력에 모두 격리하기 시작했고 이는 이니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뿌듯한 마음으로 돌아가던 길 알리나는 무서운 경고를 듣게 되죠 같은 시각 부상을 대충 치료하자마자 리틀팰리스로 달려온 말 표면상 사슴의 위치를 보고하기 위함이었으나 그의 진짜 목적은 알리나를 만나는 것 키리건은 그의 신상을 먼저 파악해야겠다며 우선 택이 알아 그리고 그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바그라 그녀는 직속 부하에게 충격적인 인물을 내리는데 키리건에게 사슴의 위치를 불기 전 숨통을 끊어버리란 것 그때 이렇게 난리가 난 와중 다리실로 돌아온 알리나 하지만 거기엔 몰래 들어온 인도자가 있었고 그렇게 알리나의 목을 그어버리는데 그런데 사실 사망한 여성은 알리나의 대역 또한 모든 사실을 이미 알고 있던 카즈 사실 인도자는 질라탄 장군과 보위한 상태였고 카즈는 이를 멀리서 지켜봤던 것 이제 알리나를 몰래 빼내려 하는데 키리건 장군이 끼어들며 물거품이 되죠 게다가 이들을 수상하게 본 한 그리시아에게 쫓기게 됩니다 키리건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알리나 그때 습격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고 키리건은 방을 떠나는데 난데없이 바그라가 찾아오더니 그녀를 빼내갑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바그라 사실 그녀는 키리건의 어머니였고 그의 목적은 알리나를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라 말해주는데 알리나를 향한 감정 역시 전부 거짓말이었죠 한창 도주 중이던 카즈 끈질기게 따라온 임페르니에게 잡히기 직전에 놓이는데 그렇게 위기를 극복하고 빠져나가려 하지만 카즈의 목숨을 구한 이네즈였지만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런 이들을 기다리고 있던 제스퍼 그런데 알리나가 조용히 궁전을 나오더니 마차 안에 들어갑니다 이때 도착한 가지와 이네즈 제스퍼는 미소를 지으며 이들과 함께 빠져나가죠 한편 사라진 알리나를 찾고 있던 키리건 바그라는 알리나와 말 둘 모두 자신이 처리했다 말했고 이들의 대화는 말 역시 듣게 되죠 인도자를 심문하는 키리건 그는 거짓말로 상황을 다파하려 하지만 하트랜더에 의해 모든 게 들통났고 결국 키리건과 딜을 치려야 하는데 하지만 카즈의 랭과 마주한 알리나 그녀에게 협조를 부탁하나 능력을 활용해 달아나는 알리나 주태를 부리는 남자들 역시 겨우 따돌리고 숲속으로 달아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을 마주하죠 사실 이들의 편지는 키리건이 의도적으로 막았던 것 이제 서로에게 다시 마음을 엽니다 키리건의 다음 목표는 사슴을 걸어 말하는 알리나 이들은 사슴을 찾아 알리나의 힘을 증폭한 후 키리건에게 맞서보기로 택하죠 같은 시각 알리나 추적에 열을 올리고 있던 키리건 그녀의 반지에 추적 기능이 있다는 사실과 목격자의 증언을 얻어 큰 단서를 얻게 됩니다 수백년 전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였던 키리건 당시 그리시아는 핍박받는 존재였기에 이들은 도주길에 올랐으나 금방 추적당했고 키리건은 군대에 맞서보려 하지만 연인이 인질로 잡혀 굴복하는데 결국 키리건은 흑화하게 되죠 인간들에게 복수를 해야 한다 주장하는 키리건 그는 암흑의 군대를 만들기 위해 금지된 마법이었던 메르조스트를 연구했고 자신을 잡으러 온 병사들아 프로나가 그들에게 메르조스트를 사용합니다 이로 인해 거대한 장막이 생겼고 병사들은 그 안에서 시가는 볼크라가 되고 말았죠 한편 계속해서 사슴의 흔적을 따라가던 이들 인기척이 들려 천천히 향해 보는데 이제 조심스레 종구를 겨너봅니다 사슴과 소통하는 알리나 그 순간 이들을 따라잡고만 키리건이 알리다는 서둘러 말을 구해보는데 키리건이 등장하고 사슴을 죽이려 들자 자신의 빛으로 어둠을 밀어냅니다 선택의 순간에 놓인 알리나 그녀의 선택은 이제 키리건은 사슴을 죽이고 알리나와 말을 생포하죠 그런데 사슴의 풀을 알리나에게 심으려 하는 키리건 그는 자신과 알리나를 연결해 강화된 그녀의 힘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유한 막사로 옮겨진 알리나 그녀를 찾아온 제니아 알리나는 키리건에 대한 진실을 말하려 하지만 사실 제니아는 키리건이 심어둔 접자였습니다 다음 날 오늘은 장막을 횡단할 것이라며 알리나를 단장시킨 키리건 그는 이 모든 건 세상을 위한 일이라 말하지만 알리나는 그의 위선을 비꼬죠 그녀를 강제로 선박에 내려가는 키리건 그런데 공문을 위조해 해당 배에 오르는 가지 일행 그렇게 이제 장막 속으로 들어가는데 볼크라들이 다가오자 알리나는 마음이 급해졌지만 키리건은 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웨스트라프가 근처에 도착해서야 길을 뚫는데 한편 가판 아래로 숨어들었던 가지 일행 마침 이곳엔 말 역시 태워져 있었고 카즈는 그와 함께 키리건에게 대적해보기로 하죠 장막 반대편에서 이들을 기다리고 있던 질라탄 장군 그는 알리나마저 죽일 생각이었고 키리건은 웨스트라프카에 도착하자 장막을 다룰 수 있는 힘에 위험을 보여줍니다 장막을 다룰 수 있는 힘에 그때 키리건을 공격하려 하나 실패한 말 그 순간 기습의 동자만 이네즈 산박의 귀족들 역시 키리건에게 반항해보나 전부 다 죽음을 맞이하고 이 모든 걸 목격한 조야는 알리나의 편에 서기를 택합니다 이때 모습을 드러내는 베스파 그리고 빈틈을 노리는 데 성공한 이네즈 분노한 키리건은 어둠으로 매로 옮기죠 이렇게 보드가 위기에 좌자 알리나 앞에 나타난 사슴 그녀는 사슴의 키리건이 아닌 자신을 택했음을 깨닫습니다 이제 그녀는 진정한 선 서머너로서 다시 태어납니다 알리나를 죽이려 되는 키리건 그를 밀어내는 말 알리나 역시 도우려 하나 하트랜더에게 심장이 붙잡혀버리는데 제스파가 그녀를 구해주죠 키리건을 몰아붙이는 말 하지만 역시 쉽게 무너지지 않는 키리건 그는 볼크라에게 끌려가 바르죠 알리나에게 달려간 발 기미하게 들리는 그의 목소리에 알리나는 정신을 차렸고 그렇게 배에서 나와 몸을 숨긴 이들 카즈 일행은 알리나 납치 포기는 물론 도주까지 돕기로 했고 알리나 역시 이에 보답하는데 이후 그녀는 악화된 현 상황을 걱정하며 언젠간 다시 돌아와 장막을 없애겠다 다짐합니다 이제 모두 각자의 길에 오르죠 그런데 장막 속에서 기어나오는 키리건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죠 쉐도우 앤보는 판타지 장르의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입니다 해당 작품은 넷플릭스 역대 흥행 발휘에 오른 만큼 큰 성공을 일군 작품이나 안타깝게도 한국에선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는데요 화려한 영상미, 흥미로운 컨셉 등 뭐 하나 빠지는게 없는 작품이기에 아쉬운 마음에 가져와봤습니다 게다가 오는 3월 16일 시즌2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의 영상엔 닮지 못한 다양한 그리샤들의 이야기를 포함해 천천히 시즌1을 시청해보시고 꼭 시즌2까지 이어봐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